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매주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정보를 기리분들이 원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깔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주요 뉴스가 뭐가 있는가? 가장 기분이 좀 그런 소식은 이거예요. 버핏은 이미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죠. 애플의 주식을 조금도 아니라 절반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버핏의 현금 보유량이 300존과 400존과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돈을 안 쓰는 이유는 딱 뻔하겠죠. 버핏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물론 버핏이라고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걸 알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야, 버핏도 현금을 들고 있는데 나는 왜 현금을 안 들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공부했다시피 앞으로 증시가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 지금 아마도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 등등등 정말 많은 내용을 접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솔직히 저 길이 또 하루 종일 검색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그런데 길이분들 아시다시피 사실 쓸모 없습니다. 그거 아무리 봐도 맞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 길이 또 당연히 그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거는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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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내가 진짜 숟가락 바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주식창을 보면 좀 답답하고 벌써 음전해가지고 내 계좌는 박살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혹시나 앞으로 한 10%, 20% 하락하는 장이 오게 된다면은 지금이라도 다 팔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 다 팔았다가 다시 올라오면 어떡해요? 그냥 한 10% 정도만 내가 가진 물량이 10%에서 조금 많이 본다면 한 20%, 30% 그 정도만 현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한 한 달 정도 뒤라든지 아니면 뭐 워렌버피씨 주식을 매수했다든지 혹은 증시 하락이 너무나 가팔러서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꺼냈다든지 등등 그런 얘기가 혹시나 나타날 때 그때 내가 현금을 쓰면은 꽤나 큰 수익을 거둘 가능성도 있겠죠. 저 길이 쓴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속적으로 한번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이스라엘 접경지, 공습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지나가는 컨테이너선이 공격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며 또한 5일, 당장 내일이죠. 내일이 공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는 거 육가 관련주, 해운 관련주,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 관련주 등등을 해지 전략으로 볼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아마도 이걸 올리고 난 다음에 내일 장이 열리기까지는 거의 24시간이 지나는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소식이 쏟아지겠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자 이번 주 증시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21선 깨고 내려갔고요. 삼성전자도 4%나 하락했네요. 많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다시피 하락할 만큼 했다라는 얘기는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기를 한번 바라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태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하락하던 건지 이제는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에코 프로비엠은 최근 들어 양봉이 많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물론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2차전지가 구원 두수가 될지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많이 하락한 건 임팩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동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갈팡질팡하고 금요일날 크게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크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이 돌아올 때쯤 그때를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겠네요. 환율이 쭉 떨어집니다. 1,361.5원 유가도 쭉 떨어집니다. 경기침체 걱정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그 전쟁 관련주 때문에 유가 관련주를 관심있게 볼 수 있지만 경기침체에는 유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해지를 좀 하고 싶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저왔던 코로나 관련주나 아니면 해운 관련주, 방산 관련주를 조금 더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 어땠나? 많이 안 좋았습니다. 다오 1.5% 하라, 나스다 2.4% 하라, S&P5의 1.8% 하라, 경기침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 또 크게 급락합니다. 10년물이 벌써 3.792까지 급락합니다. 비트코인 또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하락하는 모습이라 코스피는 1%가 넘는 하락 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매우 크다 보니 당장 내일 아침에 미국 선물이 급등 출발하면 플러스 출발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 조정받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리가 났습니다. 어떠한 전망 또 의미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저 또한 이러한 하락장에서는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고 분석도 해보고 하지만 사실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때 그랬고 2년 전에 그랬고 그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은 증권사 사람들이 예측을 꺼내도 그거 맞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워렌버핏이 역대급으로 현금을 늘리는 이때 우리도 급하게 매수하는 건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걸 언제 써야 되는가 최악의 경우에만 꺼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안 오면 좋은 거겠고요. 그리고 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코스피 2000이 만약에 위태하거나 혹은 반대매매가 강하게 터졌다는 뉴스가 나오거나 워렌버핏이 매수를 한다거나 혹은 정부에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뭔가 나선다거나 등등 이런 소식이 나올 때 그 현금을 꺼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우리는 야수죠. 그래서 이 와중에 수익을 낼 주식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코로나 관련주가 해치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 양상에 따라 해운 그리고 유가 관련주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관련주는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서 방상까지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가 안 좋을 때는 테마주가 득세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정해져 있는 대왕고래 관련주. 첫일이 센 이러한 테마주를 건드는 게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실제로 2년 전에 2022년이죠. 그때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할 때 그때 많이 올랐던 애들이 재건주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재건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그때 막 10배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테마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증시를 부정적으로 본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은 야수적으로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러한 테마주가 해지의 수단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답은 아니겠죠. 다음입니다. 연기금 외국인 이번 주에 뭘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금입니다. 신한지주, 셀트리온, 포스코프챔, 하나오션, 시프트업, SO1, SK텔레콤을 매수하고요.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리금융지주, 삼성바이로직스, 현대차, KTNG, 현대로템, 포스코프챔, 하나금융지주, 삼양식품을 매수. 그리고 개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에러스페이스, HD현대엑트릭, 하나시스템, 삼성SDI, 기아, 우리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 경기침체가 온다면 어떤 주식이 수혜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돈이 없으면 뭐 먹을까요? 맞습니다. 싼 음식을 먹게 되겠죠. 그렇다면 라면 같은 음식료 관련주는 꽤나 괜찮을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편의점 관련주 그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경기침체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연기금위, BGF리테일 등 그러한 편의점 주식을 샀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가 마음에 안 든다면 그런 쪽으로도 접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대왕구려 관련주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코와 애니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었죠. 나는 코인 대통령이다.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면서 9600까지 올랐었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8500만원입니다. 모건 스테니에서 테슬라가 타픽이다 라고 말하면서 잠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꾸라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반도체 상태가 갑자기 메롱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애플이 AI 칩을 고를 때 엔비디아가 아니라 알파벳을 선택한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경쟁 심화 이 단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도체 우수수 쏟아졌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 좋은 소식이 정말 많았네요. BOJ 드디어 금리 인상을 했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꼭 경기침체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100% 확률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기침체 단어가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AMD라는 기업이 우리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실제로 AMD 실적이 좋게 나왔고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하지만 그 다음날 또다시 다 반납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시끌시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1인자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살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부터 이 관련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죠. ISM 제조 PMI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텔 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매우 나쁘게 나타나며 20% 넘는 폭락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주에 있을 뉴스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미국 7월 ISM 비접지수 발표. 중국 7월 차이신 PMI 발표. 화요일입니다. 플래시 메모리 서밋이 열립니다. 수요일입니다. 쿠팡 기존에 연 회비 인상이 있습니다. 6월 국제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이 발표가 됩니다. 오랜만에 친환경 관련주가 올라가질지 그리고 요즘 해리스가 인기가 좋아지면서 친환경 애들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이러한 이벤트에 힘을 더 받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주 일정입니다. 미국 7월 CPI와 PPI가 발표가 되고 드디어 벌써 말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복절 휴장 또 있네요. 달력입니다. 달력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